결승전의 여우는 여전히 양국에 남아 있다. 아르헨티나는 축구대표팀이 귀국한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자국의 월드컵을 기념하고 있다. 프랑스는 은바페와 라파의 바란의 전반 종료 후 라커롬 대화가 알려지며 멋진 승부를 만들었다며 칭찬했다. 카타르 월드컵은 끝났지만 여전히 몇몇 팬들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것 같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일부 프랑스 팬들이 불만을 드러냈다. 아르헨티나는 카타르 루사엘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대접전 끝에 4대2로 프랑스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이자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소속 리오넬 메시의 유니폼이 이들의 화풀이 대상이 됐다. 프랑스인들이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 사진에는 프랑스의 한 술집 출입구에 축구 유니폼이 깔려 있었는데 다름 아닌 등번호 30번 메시의 옷이었다. 유니폼에는 발자국 얼룩이 찍혀 더러워진 상태였다. 영국 매체는 일부 축구 팬들은 단순히 그들의 자존심 때문에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르헨티나 축구 팬들은 월드컵 결승 아르헨티나 상대였던 프랑스의 킬리안 은바페를 겨냥했다. 가로스 위에는 은바페 사진을 단관까지 등장했고 흥분한 시민들은 이관을 불태우는 모습을 촬영했다. 지휘의 흥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